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거라 봅니다. 누군가가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인간부류가 뭐냐 말해봐 이러면 최소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 것 같은 즉 한 입으로 두말하는 것들 딱 그런 거지같은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무려 4년 동안 만나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비혼 타령을 하는 남친 야 너 그거 알아? 우리 엄마 아빠 건물주야. 아니다. 이제 됐어. 그냥 꺼져! 원제 4년 동안 만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비혼주의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제목처럼 제가 이번에 너무 거지같고 황당한 일을 겪어서 좋은 중 구하고자 서툴지만 그런 글 솜씨로 여기 적어봅니다. 저는 올해 33살이고 남친도 33살이에요. 즉 저랑 동갑내기죠. 4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 나이 29살에 만났고 서로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해서 썸이고 뭐고 없이 바로 사귀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 남친놈이 이거를 아직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한테 고백을 할 때 우리 그냥 대충 짧게 만나고 빨리 결혼하자 이러면서 제가 늘 자기 꿈에 그리던 그런 이상형이라고 했었어요. 또 그 말에 저 역시 마음을 완전히 다 열게 된 거고요. 그렇게 서로 결혼에 대한 언급도 없이 그저 딱 하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덧 벌써 4년이라는 제법 긴 시간이 흘렀는데요. 사실 그래요. 3년차였던 작년까지는 뭐 횟수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좋게만 만났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제 주변 친구들이 유난히 결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저도 결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할 때가 됐다고 그래 이 정도 만났으면 다 됐지 우리도 슬슬 자리를 잡아야지 이런 생각이랑 또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아이고 너희들 연애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이제 여름도 지나가는데 슬슬 계획을 잡고 내년 중에는 결혼했으면 좋겠네 이런 바람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저도 그렇고 남친도 그렇고 결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참에 그러니까 바로 어제였죠. 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근데 자기 우리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렇게요. 그런데 이 남자 아니 이 자식이 제가 한 그 말에 일말의 고민도 없이 대답이 그냥 바로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결혼? 뭔 결혼? 나 아직 그런 생각 없는데? 이렇게요. 아니 저는요. 막 대단한 심사숙고까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어? 그것도 처음처럼 결혼 바로 하겠다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소리를 이렇게나 쉽게 가볍게 뱉는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화가 나죠. 화가 났는데 그래도 일단은 참고. 그래? 도대체 그런 이유가 뭔데?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지금 이대로가 너무 좋대요. 그게 전부야? 이랬더니 자기는 이제 비혼주의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왜? 라고 물었더니. 왜기는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면 우리 둘만 잘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양가 대소사 다 챙겨야 되고 책임감도 가져야 되잖아. 그렇게 되면 괜히 사람만 피곤하고 힘들어질 게 불부듯 뻔한 거 아니야? 그리고 과연 이게 나만 그럴까?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어? 그리고 인마 요즘 사람들 좀 봐. 연애를 아무리 길게 해도 결혼 끝까지 안 하고 얼마든지 잘 지내 등등등. 이딴 소리를 막 내버려드더니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근데 너 되게 의외다? 이래서 뭐가? 하니까 나는 네가 이렇게 나한테 결혼 언제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볼 거라는 생각도 못 했거든. 그런데 물어보네? 이거 뭐지? 이러면서 심지어 자기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도 없대요. 솔직히 말해서 직장도 그렇고 모아둔 돈도 그렇고 내가 훨씬 더 거기다 우리 엄마 아빠 건물. 그런데 이런 이야기 너무 자존심 상해서 말도 못 꺼냈어요. 해봤자 나만 더 비참한 거 아니야. 마치 붙잡는 것 같고. 안 그래요? 그렇게 속이 너무 상해서 그냥 알았다 하지 말자 이러고 저녁에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뭐 그런 개자식이 다 있냐? 이러면서 저보다 더 크게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이 이렇습니다. 남자 입에서 결혼하자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고 여자가 더 서두르면 무조건 이별 아니면 파원이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너처럼 여자가 원해가지고 억지로 결혼을 한다고 한들 아이고 그런 것들 중에 행복하게 사는 것들 내가 한 번도 못 봤다. 꼴을 못 봤어요. 양가 부모도 다 아는 사이에 그 참 괘씸한 놈이네. 이제라도 마음을 잡고 가볍게 연애만 하든가 아니면 결혼 생각이 있는 다른 남자랑 선을 봐라.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좀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런 거지같은 상황 겪어본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러다가 남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결혼한 분들도 계시다면 뭐가 좋든 뭐가 됐든 다 좋으니까 조언 좀 꼭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 이 자식이 아니면 절대 죽어도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처음과 달리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제 마음이 허무해서 그래요.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쓴이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 말씀이 다 맞다는 거. 진짜 괘씸한 놈입니다. 그냥 당장 헤어지고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세요. 뭐 가볍게 만나든 결혼할 남자를 만나든 저 자식은 아니다 이겁니다. 2번 지가 먼저 나 좋다고 난리를 쳐서 결혼이라는 걸 해도 결국에 죽네 산에 싸우게 되는 게 결혼생활인 건데 거기다 이거는 뭐 남자 마음이 이미 붕 떴어. 뭘 보고 결혼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쓴이하고만 비혼인 겁니다. 3번 딱히 결혼생각을 하고 만난 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다 보니까 좋아서 결혼생각도 하게 되는 게 보통의 부부연이에요. 그런데 결혼이 하고 싶은 상대였다. 너는 내 이상형이다. 저렇게 처음부터 확 달아올랐다가 반대로 팍 식어버린 거기다 이게 뭐 평범한 수준으로 천천히 식은 것도 아니야. 아예 결혼은 생각도 없다는 수준으로 확 떨어진 거면 보통 역주행이 아니거든 이거. 그런데 이 거지같은 인연 움켜쥐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요? 놔버려요. 4번 비혼은 개뿔. 염병하네. 님이랑 헤어지면 저 사실 저거 1년 내에 다른 여자는 결혼할 겁니다. 100%야. 그러니까 무조건 헤어지는 게 맞는 거고 그래도 분노는 풀어야 되니까 헤어질 때 야 이 새끼야. 너 몰랐지? 내가 졸라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해주란 말이지. 5번 처음부터 결혼할 생각이 없었다. 회의적이다. 그런 거면 모를까. 사귈 때 처음에 한 말이랑 너무 상반된 거라서 진짜 제가 봐도 괘씸하네요. 그것도 고민도 없이 바로 해? 이제 쓴이는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가 완전 추락할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저런 미친 소리를 듣고도 계속 만난다면 이건 정말 시간 낭비죠. 물론 연애만 하겠다면 다르겠지만. 그러니 그게 아니면 당장 헤어지세요. 님을 만나다 보니까 결혼 생각이 쏙 들어갔다는 건데 어떻게 저런 인간을 만납니까 정탈녀석. 6번 비혼이 된 게 아니라 사귀다 보니까 너랑 결혼은 아니다. 이런 말을 에둘러서 하는 거죠. 이제 좀 있어봐. 다른 어린 여자 생겼다고 헤어지자 하고서 한 6개월 만에 결혼할까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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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7번 야 쓴이 부모님도 정말 현명한 분들이다. 남녀가 서로 죽고 못 살아 결혼해서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리로 함께 헤쳐나가는 거죠. 단순히 사귀지 오래됐다고 그저 남들 다하니까 또 나이가 찼으니까 또 이렇게 한쪽만 닦아를 해가지고 한 결혼 이거는 더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치라고. 만약 쓴이가 설득해가지고 결혼하더라도 지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평생 쓴이한테 니가 원해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쓴이 탓을 알 겁니다. 뭐 그런 거지같은 꼴을 봐도 괜찮다. 그럼 뭐 결혼하던가. 결혼 안 하면 헤어져.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씨 미안해. 결혼하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절대 안됩니다. 결혼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남자는 쓴이를 대하는 그 마음이 이미 텄어요. 아시겠죠? 8번. 저 남자가 말하는 비혼의 진정한 뜻. 굳이 너 따위를 위해가지고 나를 희생시키거나 수고를 하거나 고생을 시키고 싶진 않아. 너랑 헤어질까봐 걱정될 정도로 너를 사랑하지도 않고. 그래도 제법 오래 만났으니까 편하고 또 여자는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결혼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 연애만 하자. 너 나 좋아하잖아. 이겁니다. 9번. 이럴 때 여자가 남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줄 알고 계속 만나잖아요. 몇 달 안 지나서 남자가 갑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며 헤어지자 하고 그 여자랑 결혼합니다. 말 그대로 쓴이 한정 비혼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10번. 뭐 다른 여자를 만날 가능성은 열어놓고 싶으니까 쓴이한테만 비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쓴이는 인문이 단물이 다 빠진 껌 같은 건데 이걸 그냥 버리긴 좀 그러니까 책상 밑에다 살짝 붙여놓는 딱 그런 존재야. 그러다 새 껌이 있으면 갈아타는 거고 없으면 다시 뛰어가지고 아쉬운대로 씹는 거고. 11번. 허무하고 아까울 거 하나도 없다.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만약 이걸 네가 먼저 말 안하고 쭉 모르고 있었으면 10년도 금방이다. 자, 이제 미련을 떨치고 떠나갑시다. 돈 많다며. 12번. 한 여자를 4년 동안 만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질리고 다른 여자도 만나보고 싶고 이렇게 결혼을 하긴 뭔가 좀 억울한 거지, 지는. 저 자식 저거 분명 돈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돈 많은 거 절대 비밀입니다. 올라 붙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요. 둘 중에 하나죠. 일단 그냥 너 한정 비혼인 거. 또 하나는 아휴 질려. 연애도 오래 했는데 뭔 결혼이야. 나는 딴 데다가 좋아.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냥 조용하게 헤어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